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호라이즌 펀디드 웨스트는 미국 서부의 종말론 버전을 배경으로 한 2022년 액션 롤플레인 게임입니다. 호라이즌 제로 도네이 속편은 2022년 2월 18일 플레이스테이션 4와 플레이스테이션 5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3인칭 시점에서 플레이되는 플레이어는 동물적인 기계로 가득 찬 세상을 항해하는 사냥꾼 알로이를 조종합니다. 이 게임은 이전 게임보다 더 큰 지도로 캘리포니아, 네바다 및 유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오픈월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수중 발견을 통해 향상된 탐험과 벨러서지 시스템과 같은 향상된 전투 역학비 탕해 및 전투를 위한 다양한 도구를 포함합니다. 이야기는 젊은 사냥꾼이자 과학자 엘리사벳 소백의 복제인간인 알로이가 신비한 역병의 근원을 찾으면서 계속됩니다. 그 이야기는 플레이어들이 계곡, 사막, 눈덮인 산, 그리고 수중 환경과 같은 다양한 환경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목민 사냥꾼들, 선진적인 미래지향적인 인간들과의 갈등, 그리고 지구의 생물권을 회복하려는 탐구를 포함합니다. 게릴라 게임은 호라이즌제로 던출시 1년 후인 2018년에 이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억 1200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 프로젝트는 개발하기에 가장 비싼 비디오 게임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에는 3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참여했으며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모션 캡처를 활용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버전은 향상된 처리 능력과 맞춤형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스토리지 덕분에 향상된 조명, 특수 물렌더링, 시각적 효과 향상, 로딩 시간 단축 등의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게임은 2020년 6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출시가 2022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확장적인 설정과 전작에 비해 개선된 점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시 당시 그래픽 결합 및 파일 손실 저장을 포함한 몇가지 기술적 문제에 발생하였지만 매출 측면에서 호라이즌 펀디드 웨스트는 출시주 동안 영국에서 디지털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2023년 4월까지 전세계적으로 84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던 게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예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회단 이었습니다.